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알티비입니다.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선흥민 선수의 결승권에 힘입어 맨체스터시티를 누르고 프리미어리그 올시즌 단독 선두에 올랐고요. 선흥민 선수는 이제 리그 9호골을 터뜨리면서 프리미어리그 올시즌 득점 랭킹 단독 1위에 오르는 기업몰트였습니다. 지금 뭐 8골로 동료를 잃었던 다른 이제 뭐 모하메드 살라라든지 이런 다른 선수들 경쟁자들은 아직 경기를 다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순위가 뒤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프리미어리그 올시즌 득점 랭킹 단독 선두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트위터 현지 트위터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이 장면은 토트넘이 선흥민 선수의 골로 이겼다는 내용과 함께 선흥민 선수가 맨체스터시티에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마지막 최근 맞대결 맨체스터시티와의 맞대결 5경기에서 5골을 터뜨려 리는 스네민 선수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이제 처음 6경기 맨체스터시티와의 처음 6경기에서는 한골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그 이후 5경기에서는 5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수 선흥민이 프리미어리그 9호 골 올시즌 9호 골을 터뜨렸다는 내용인데요. 득점 랭킹 단독 선두에 올랐다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아 손딩료 호나우딩료를 조금 이렇게 패러디한 손딩료라는 이름을 또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는 아 또 이런 트윗이 나왔네요. 스네민 선수가 지금 현재 9골을 혼자 터뜨리고 있잖아요. 리그에서 근데 이게 또 북런던 더비 라이벌 아스널은 올시즌 8경기에서 팀 전체가 9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한 토트넘의 찐팬인 것 같고요. 이 장면이 좀 이 트위터가 좀 웃깁니다. 어 중계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네민 선수의 득점 그 장면 그 라이브 중계되는 장면에서 바로 그 직전 장면이 이제 그 펩 가르디올라 맨체스터시티 감독의 모습이 딱 좀 클로즈업 됐다가 바로 스네민 선수의 골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은던멜리 선수의 로빙 패스는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그런 클로즈업 장면들 때문에 어 라이브로는 이제 방송이 안 됐고 중계가 되지 않았고 그 이제 느린 화면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어 은던멜리 선수의 패스가 나왔는데 그 패스가 나가는 그 시점에 클로즈업 됐던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표정이 굉장히 조금 걱정에 찬 듯한 순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지금 트위터고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의 패스 그 얼굴이 어 스네민 선수가 볼을 가졌다는 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 네 그런 진짜 얼굴만 보면 굉장히 또 순간 근심이 가득 찬 아 스네민이 볼을 잡았다 전방에서 아 골 먹히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위터는 어 또 헤리케인 선수가 후반에 로셀서 선수의 득점을 도우면서 또 리그 9호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또 리그 7호 골 7골의 골까지 기록하면서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스네민 선수도 이날 득점으로 이제 음 공격 포인트가 10개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10개 이상인 선수가 오직 스네민 선수와 헤리케인 선수뿐이다 라는 이야기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는 어 또 굉장히 또 스네민 선수와 그 헤리케인 선수의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골 스네민 선수의 득점 같은 경우는 헤리케인 선수가 뭐 직접적으로 패스를 연결한다거나 도움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은던벨레 선수의 패스가 들어갈 때 헤리케인 선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센터백이었던 라포르트 선수가 공간을 내줬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헤리케인 선수가 맨시티 센터백 두 명을 끌고 나왔고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빈 공간을 파고들면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은던벨레 선수의 패스를 받은 후에 침착하게 트래핑 후에 면발 슈팅으로 골만을 갈랐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움직임이 굉장히 또 헤리케인의 움직임이 조세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헤리케인이 완벽한 선수로 거듭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듀오 손흥민 선수와 헤리케인의 듀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딱 제가 보고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호나우두 브라질 호나우두 선수가 나오면서 이게 2002년 월드컵 반달머리 가장 최전성기 때의 모습인데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을 때는 바로 호나우두 선수의 모습이 나온다 라는 트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그 전에 이번 주 초밥까지 있었던 이번 주 초까지 있었던 그 A매치 기간 한국 대표팀에 합류를 하면서 또 두 경기를 모두 또 열심히 뛰어졌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내부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팬들의 걱정도 많았지만 오늘 또 다시 또 토트넘에 복귀해서 첫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건조함을 과시하고 가치를 입증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현지 반응을 좀 알아봤고요. 네 계속해서 또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구호걸에 관련된 그리고 토트넘의 단독 선수에 오른 거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